자 이어서 이제 지목 다섯번째 임야를 보겠습니다. 임야 임야도 거기에 나열된, 본문에 나열된 키워드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 문제에서, 임야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걸 암겨야 됩니다. 임야는 보시면 살림 및 원야, 원형지 상태의 임야를 말합니다. 살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여기 나열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 하면은 여기 나열된 것들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황무지는 잡종지다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주감자, 무습황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임야에 나열된 것이다. 수림지, 중림지, 아까 식용목적 죽순재배진 전이었죠? 그런데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자, 모래 땅은 하천이 아니고 뭐라고 임야. 임야에 붙어있는 모래 땅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황무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것. 수주감자, 무습황 이렇게 일곱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야. 그 다음에 광천진,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이 용출된다.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솟아오른다. 온수가 솟아오른다. 그 다음에 약수가 솟아오른다. 이런 용출구, 그 다음에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광천지라고 하고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죠.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그런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세의 부지는 제외시킨다는 단서. 이런 단서는 제외시킨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전도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즉 천일제연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할 때를 우리가 이걸 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에 보시면 천일제연방식이 아니고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든다. 그러면 소금을 제조한다는 공장이 되는, 그래서 공장 부지가 되는 것이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이것은 공장용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력에서 바닷물, 소금을 제조하는 곳은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 우리가 대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해요? 대라고 하면 대. 우리 건축법상용은 대지이지만 우리가 지적에서 말한 지목은 대지가 아니라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자, 대. 대는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용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거용, 사무용, 그 다음에 점포,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것, 주거용, 사무용, 영업용인 점포, 그 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렇게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건축물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목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 교육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학교용지요. 공장용 건축물이 되면 공장용지요. 공장용지요. 주차용 건축물이 되면 주차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목이 다 달라지는데 대가 되려면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부지. 이것을 우리가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점, 박극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점, 박극미. 이것이 대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주선공사, 주선공인, 도지. 이것은 아까 지목설정위원칙에서 말씀드렸던 사용목적 추종위원칙을 말하는 거죠. 지목설정위원칙, 일주일 사용이라고 했죠. 일필, 일목, 그 다음에 주지목 추종,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위원칙,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위원칙, 용도경정이나 등록성위원칙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주사점, 박극미, 이건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은 이 부지인데 이 제조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미국처리장이라든가, 미국처지라는 것은 벼를 도정해서 쌀을 만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공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미국처장 부지도 우리가 제조업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만을 제조업이라고 하지 않고 1차 생산물을 가공해서 다른 생산물을 만들 때 이런 것도 제조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리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거기 보시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비안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장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 주문을 토지 이런 걸 뭐라고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구역 안에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설, 즉 공장 부지 안에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냥 주지 목적에 따라 공장 용지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용지, 학교 교사. 학교 교사라는 것은 집사자입니다. 스승사자, 집사. 즉 학교 건축물, 교육용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설물, 부지 및 체육장, 운동장 등을 말하죠. 이런 걸 전부 다 체육용지로 하는데 그러나 학교 시설 구요로부터 완전히 분리했지, 분리했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학교 울타리가 있다면 시설 구요 안에 있으면 학교 용지지만 여기에 교사, 교육용 건축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체육장, 운동장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사택도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 다 학교 용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떨어졌다. 분리되어 밖에 떨어진 곳에 있는 실습지나 기숙사, 사택은 제외시킨다. 떨어진 곳에 있는 실습지, 그 다음에 기숙사, 사택 이것들은 제외시킨다. 그 용도에 따라간다는 거죠. 실습지. 전했으면 전, 답했으면 답, 임하했으면 임하 이런 얘기죠. 기숙사나 사택은 대가 되겠죠. 떨어진 곳에 있는 것. 즉 학교 시설 구역 밖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아주 중요한 지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동차 등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에 접속된 부속실 부지다. 그래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키워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그런데 단서가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단서에 보시면 다음은 제외한다겠죠.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거. 첫째,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된 지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 야외전시장. 거기 보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이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 이것은 자동차 판매 목적의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은 제외시킨다라고 네 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49페이지, 여러분 기본서 거기 보시면 가에 나온 것이 그것이 주차장법 제2조 1호, 감옥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자동차 판매 목적 설치된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설전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설전자,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장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부설주차장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즉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장이나 야외전시장은 제외시켰는데 즉 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에 가보면 예외에 대한 다시 예외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제외시키지만 보시면 주차장법 제19조사항에 따라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 인근에 인근, 인근이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인근 독립적이라는, 독립적이다.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제외한다. 즉 예외, 예외.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이것은 지목이 뭐가 되느냐. 이것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백화점이 있다. 많은 사람도 여기 가겠죠. 그럼 여기에 부설주차장이다 만들어놨습니다.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그럼 이 부설주차장은 뭐냐. 주차장이 아니라 주된 지목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점포는 전부다 뭐다? 점포는 지목이 대가 되니까. 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 주차장이 아니니까 그냥 주된 지목을 따라서 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이 너무 고객들이 많이 와서 비좁아서 여기 인근에 떨어진 곳에 여기다 다시 엣지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또 만들었다면 이건 지목이 뭐냐. 이건 그냥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지목이 주차장이 된다. 붙어있는 것은 제외 인근에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주유소용지를 보시면 거기도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따라 전기 및 수소 판매 위한 시설물이 부지도 주유소용지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제가 언급해 줬죠. 작년 후반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석유나 석유제품, 석유제품, 액과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이 판매를 위한 시설 판매를 위한 일정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원유조장소 부지, 이것이 이제 주유소용지인데 거기 단서,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석유, 석유, 부지,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유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들어갔을 땐 그냥 공장용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또는 석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 주의하시고 전기 또는 수수 판매 시설도 주유소용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친 보관시설 부지가 우리가 창고용지인데 보통 물류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딸려있는 부속된 창고는 창고용지가 아니고 독립적인 물류창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창고용지에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목에 들어갑니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 걸어다니는 곳 이것도 도로입니다. 우리 자동차 다는 곳만 도로가 아니고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를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데 주의할 것이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사용목적 추종연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제 도로 중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다. 휴게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휴게소가 첫째 이게 고속도로에 있다. 고속도로에 있으면 이것은 도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로가 되는데 고속도로가 국도나 지방도에 있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다. 그럼 이건 대가 돼요. 독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휴게소 부지가 고속도라는 휴게소는 도로요. 국도나 지방도에는 휴게소 부지는 대가 된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도로. 자 두 필지 지목은 묻지 않습니다. 두 필지. 두 필 대가 아니라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다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개설된 토지. 이것도 아까 사용목적 추종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같은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도라고 했을 땐 지표를 무엇으로 이용하는 의미지 그 땅 속에 무엇을 이용하는 가치나 지상에 우리가 한 20m, 30m 위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표면은 뭐로 이용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 중에서 단서도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안 설치는 통로는 제외시켜라. 즉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용지. 그 다음에 철도용지 같은 경우는 교통 운수를 위해서 핵심은 궤도입니다. 레일이 깔려 있다는 거죠.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하는 토지가 철도용지고 이에 접속 붙어있는 역사나 용산역사, 서울역사 이런 거 전부 다 밑에 궤도가 깔려 있습니다. 레일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딸려인 차고나 발전시설 및 공장창 같은 그런 부속시설 무대도 다 철도용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방은 뚝인데 이것은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 명칭만 다른 겁니다. 즉 방수제, 조수를,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일반 물을 막으면 방수제요. 조수, 바닷물을 막으면 방조제요. 그 다음에 방파제, 파도를 막으면 방파제요. 모래를 막으면 방사제다. 이렇게 명칭만 바뀐 거예요. 뚝인데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뚝의 부지가 재방인데 규모가 큰 걸 말하고 국어처럼 조그만 또랑에 딸린 것은 국어에 포함되지 독립적인 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국어도 이것도 구별 잘해야 됩니다. 하천. 하천과 국어. 하천, 국어. 국어는 또랑의 의미예요. 하천은 항상 자연의 유수다.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가는데 이건 규모가 커야 됩니다.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 이렇게 하면 국어로 간다는 사실. 국어는 인공적 수로다. 인공적인 수로. 항상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대비해서 조그맣게 또랑을 파놨다. 이걸 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뚝. 이건 재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지만 국어에 뚝이 있다. 이건 국어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은 자연의 유수. 딱 나오면 하천이 첫째인데 자연의 유수. 다음에 소규모 이렇게 나오면 국어로 가야 돼요. 이런 소규모라는 말이 없으면 하천입니다. 이걸 특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는 물이 고여있다. 유지.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나 호수, 소류지, 저수지, 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왕굴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도전이 유지다. 연왕굴을 재배했을 땐 답이지만 연왕굴이 자생한다 쪽으로 가면 유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양어장. 양어장도 핵심은 육상에 해상은 우리가 지목, 즉 등, 토지를 등록한 대상이 아니죠. 육상에서가 문제예요. 육상에서. 해상의 한 육상에서. 인곤호조성된 수산생식물이 번식, 양식을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우리가 양어장이다. 그래서 치어, 부하장 또는 축양장 이런 것들이 다 양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용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여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이렇게 연결됐죠. 그래서 송수시설의 부지는 우리 수도용제에 들어갔지만 송유시설 즉 어떤 기름을 우리가 전송하는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관 있죠. 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에 들어갑니다. 송유시설 송유관 부지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공원 이것도 공원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원도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은 다 공원이지만 주의할 것이 자 공원 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것 제외시키는 것 중에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첫째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법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됐지만 이건 대부분 임야에 들어갔어요. 국립공원 계룡산 설악산 이런 게 뭐냐 그냥 임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묘지공원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묘지공원은 이 묘지라는 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원 법률에 의해서 공원녹주 결정 고시되면 공원이지만 그중에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공원이 아니며 묘지공원도 공원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시킨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용지를 보시면 체육활동에 국민의 건강정진 여과설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인데 거기 나열된 것 보시면 체육용지 중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 승마장 경륜장 이렇게 나열된 게 있죠. 그리고 단서에서 보면 체육시설소의 영속성과 동일성의 미흡한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그리고 유수 흘러가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간우장 의 토지는 제외시킨다. 자 요트장 간우장 과거에는 이게 작년 개정되기 처음에는 살림안의 야영장도 제외시킨다 했는데 살림안의 야영장을 뺐습니다. 단서에서 그리고 야영장 부지는 유원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네요. 금년 2020년 이번 31회 시험에서 요 부분 전부 다 언급했죠. 출제될 부분으로서 바뀐 부분을 주의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도 32회 시험에 대비해서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즉 재용용진지 단서 중에 요트장 간우장 그 고만 남아있고 살림안의 야영장은 제외시켰다. 살림안의 야영장은 삭제되었다. 이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승마장은 채용용지지만 우리가 경마장 이건 유원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승마장과 경마장 구별하셔야 승마장은 채용용지 말을 타더라도 우리가 승마는 채용 경마는 놀러가는 거죠. 우리가 기수만 말 타는 거지 일반인들은 놀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만 채용용지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용지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핵심적인 단어들 꼭 기억할게 개별적으로 떼서 내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용용지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 보면 나열된 것 중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그 다음에 경류장 이렇게 해서 거기 보시면 실 하면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스키장 승 승마장 골 골프장 그 다음에 륜 경륜장 그 다음에 야구장 이렇게 해서 실종 스승 골윤야 즉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골프장 경륜장 그 다음에 야구장 이렇게 해서 나열된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용용지다 채용용지다 그리고 단서에 영속성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속성과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장 같은 건 항상 주의할 게 자 여기 나열된 단서에 보면 단서가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채용용지가 된다 얘기예요. 여기 단서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는 이런 골프 연습장은 골프 연습장은 제외시킨다 했으니까 그 표현들을 주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터장과 간호장 즉 유술 이용한 요터장 간호장도 제외시킨다 했는데 여기에 제외시킨 것 중에서 빠진 것 중에 삭제한 것 중에서 살림하는 야영장이 빠졌다 이것을 삭제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지도 일반 공중에 위일학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유선장 놀이배 낚시터 놀이배를 타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그 다음에 야영장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즉 채용용지 단서에서 살림하는 야영장을 빼고 유원지를 야영장을 유원지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원지에 들어가 있는 거 물론 유원지도 단서 붙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이나 유기장부지나 하천국어 공유유지로 분류 등을 제외시켜라. 야영장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물원 동물원 동식 식물원 그 다음에 민속촌 경마장 그 다음에 동식 민경 낚시터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동식 동식이 민경이를 낚어 선수다.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경마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이런 것들이 유원지의 대표적으로 나열된 키워드들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교용지에 보시면 종교용지 25번에 일반 공중에 즉 일반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죠. 일반 공중에 종교의시로 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 향교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향교는 유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공자를 모시는 곳이 향후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찰 향교 등이 부지다 했는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임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독립적인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슬람 사원 이런 것도 다 종교용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 목적으로 건립된 사당부지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일반 공중이라는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 일반 공중이란 누구나 아무나 이런 얘기죠. 근데 특정 집단의 재래의식 예를 들어서 김씨나 이시나 그것도 어디이시냐 그 자기 조상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을 만들었다. 이것도 재래의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재래의식은 아니지만 종교용지로 한다. 즉, 종교 개념을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용지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타인 건물 임대한 교회 사찰 등은 이건 대가 되지 종교용지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종교 시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입된 토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입된 토지 지목이 사적지인데 사적지 근데 거기 단서 즉 학교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갔을 때 사적지가 문화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학교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용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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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에 이렇게 14회 때 나왔듯이 종교용지 안에 송이산 법주사 안에 있는 국보인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된 토지 지목이 뭐냐 종교용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용지 안에 여기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어 문화재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원래는 주된 지목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사적지지만 이게 이런 종교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이 안에 이게 들어갔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주된 지목에 들어가는 거지 사적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라고 하지 않고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단서를 특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지는 시치나 매장된 토지나 묘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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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가 된다? 묘지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지관리로 하는 건축무진 대로 한다. 아까 세 가지 묘목과 얘기했죠. 묘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과수원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무진 대 건축무진 대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잡종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작년에 금년에 대통령 개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갈대밭이라든가 시류에 물건을 쌓아두는 즉 야적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도를 캐내는 채석장 그 다음에 흙을 파낸 채토장 야외시장 마을의 공동우물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다.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무조에서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그냥 도축장 도축장 그 다음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자 이게 추가된 겁니다.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이건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건 추가된 겁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폐차장 폐차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종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잡종지다. 근데 여기서 단서가 다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도를 캐내는 곳이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시킨다. 즉 영속성용 원칙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2020년 시행령 개정 대통령 개정 잡종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 부지나 공항 항만 시설 부지 등을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라고 해서 어떤 지목에도 넣을 수 없는 것들은 잡종지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잡종지 중에서 공군 비행장 내 골프 연습장 이런 것은 이러한 공항시설이 공항시설이 잡종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잡종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 시설 부지 이것도 잡종지며 콩나물 재배 목적 시설 부지 이거 잡종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잡종지에 여기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잡종지에 들어가는 것들은 특히 시험에 많이 언급되고 금년 시험에서 추가된 부분 다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토석실 자 여기 토란건 채토장 채석장 실외 물걸 쌓아놓은 곳 갈대밭 이것이 이제 잡종지에 들어오십시오. 토석실 갈대 변성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민종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야외 시장이나 마을의 공동물 야외 시장이나 마을의 공동물 야동 마을의 공동물 그 다음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공항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이런 것이 추가된 거라고 얘기해줬죠.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요 송유시설이 있다 했죠. 송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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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도축장 송유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폐차장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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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처리장 그 다음에 오물 처리장 이렇게 해서 자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렇게 18개가 나옵니다. 자 토 자 실외 흙을 싸놓는 곳 이걸 채토장이라고 했죠. 흙을 파내는 곳만 있어요. 흙을 파내는 곳은 채토장 돌을 캐는 곳은 채석장 그 다음 실외 물건을 싸놓는 곳 야적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대밭 그 다음에 변전소 송수신소 이런 건물들도 용도에 따라 들어가는데 변전소나 송신소 수신소는 전부 다 잡종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외 시장 그 다음에 마을의 공동우물 그 다음에 공 공항시설 말하죠. 공항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보지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원 보지 그 다음에 소홍유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폐차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렇게 해서 총 1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열된 게 그 중에서 여기 공항 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관련된 이런 시설 자동차 운전하원 그 다음에 폐차장 폐차장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특히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나열된 게 많아요. 그 단서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254페이지에서 그 주의할 것들을 다시 예규내용 관련된 것들 언급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256페이지에 보면 예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된 법령상 지목의 구분을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26페에 나왔던 걸 보겠습니다. 1번 지문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친 주거용건축물 목장용지 안에는 주거용건축물 지문 대가 된다 했죠? 목장용지 아닙니다. 그래서 단서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도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는 보관시설을 이 부지는 우리가 뭐라 하겠죠? 창고용지가 따로 있다 했죠? 그 다음에 3번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 체육시설 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장용지 들어간다고 했죠? 맞는 겁니다.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연 미나리 왕골동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건 답이라 했죠? 농지라는 지문은 없습니다. 용 배수로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족시설 부지 이것은 바로 구거라 했죠. 구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 잠깐 보시면 246페지도 대표해제 29일 때 나왔던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 구분 중 옳은 걸 찾으라 했죠? 1번 지를 보시면 246페지입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이런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하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신 토지는 뭐라 했죠? 지목이 이것은 공원이다. 공원 그 다음에 온수약 소류돈 일자원장에서 운송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 즉 잡종지로 들어갑니다.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 그 다음에 3번 지를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미나리 왕굴 벼연미왕 이것은 답에 들어간다. 맞죠? 맞는 것이고 4번 해상 해상은 지목설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에서 인고노조성된 수산생물이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가 해상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고요. 자연유수가 있거나 자연유수 그러면 하천과 국어 중 구별해야 되는데 뒤에 소규모 그러면 국어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출제했던 것도 같이 한번 잠깐 같이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우선 266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31회 금년 출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잡종지를 물어봤다. 1번 지금 변전소 송수신소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석유로 등이 용출된 용출구는 광천지죠. 뒷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2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배차장 여기에서 들어간 부분이죠. 잡종지 맞고요. 3번 갈대밭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맞죠. 그런데 산림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당 모랫당 습지 황무지 그래서 수주감자 모습항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그래서 앞에 절반만 갈대밭이나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이것만 잡종지입니다. 4번 공항 항공항시설 이건 잡종지에 들어갔죠. 그런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이 부진 창고용지라겠죠. 5번 도축장 쓰레기처장 오물처장 이런 것은 다 잡종지지만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여행장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전부 다 유원지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종지 중에 일부일부씩 따다가 섞어가지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구분이 정확히 안 되면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앞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표기방법이죠. 이건 30회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지목을 지적도 즉 도면에 표기할 때 부어로서 오른 건 여러 차례 출제했었다고 했죠. 거의 해마다 나왔었던 거지만 항상 천원차장 이것만 차 문자 나머지는 차 첫 글자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앞에 아 천원차장 이걸 딱 써놓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다보면 다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천은 뭐라고 했죠? 이건 하천 원은 유원지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여기 4가지만 차 문자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예요. 그러면 여기 4가지 있나 봅시다. 자, 이번에 공장 공장용지가 있네요. 공장용지 공장용지 공이 아니라 장이라 하겠죠. 장 공은 공원이라 하겠죠. 이거 비교할 때 공원이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쓴다라 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천원차장 할 때 천은 하천이라 하겠죠. 그러면 1번에 광천지는 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유원지 유원지는 여기 나와 있죠. 유원지는 원이라 하겠죠. 왜? 유지가 유지가 유를 쓰기 때문에 자, 유원지는 원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유가 아닙니다. 제방은 천원차장이 아니니까 첫 글자 제 맞고요. 도로는 천원차장이 아니니까 첫 글자 도가 맞습니다. 아니, 로가 아니라 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로로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목을 지적되어 표기할 때 옳은 걸 찾아라. 제방만 제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목을 표기할 때 항상 표기를 물어보면 천원차장 이것만 두 번째 글자더라.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첫 글자다. 그럼 한 글자 된 건 어떻게 하냐? 한 글자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전, 답 이런 건 한 글자죠. 대 그대로 쓰는 것이고 두 글자 이상 됐을 때는 첫 글자가 원칙이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것 천원차장 자, 철탔던 차장이 차비 천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원차장 항상 기억하세요. 차를 탈 때마다 천원차장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항상 기억하면서 차를 타고 내릴 때 천원차장 이거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시험에서 떨어질 일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목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한번 쉬었다가 이제 경계나 면적 이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